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미있게 배우고 즐겁게 수입보자 런 앤런 황주명 오해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 잠시 엔진하고 시작한거죠? 네. 뭐 때문에 그랬죠? 제가 회차를 좀 헷갈려가지고 엔진을 냈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어느정도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많은 정보를 좀 주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회차 틀렸는데 뭐 많은 정보를 준다니. 제가 사실은 20회차로 좀 착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20회차 했다가 컷해서 다시 18회차로 시작을 했는데 네. 그래서 이번이 18회라는 거죠? 네. 이번이 18회입니다. 빨리 많이 왔네요. 많이 왔습니다. 정말 좀 다양한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는 것 같은데 정말 이번 연도만큼 이렇게 역동적인 해는 없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코로나 이후로 주가 폭락도 굉장히 크게 왔고 급등도 크게 왔고 급락도 크게 왔고 최근엔 또 변동성도 크게 오고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시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저는 주식 경력이 이제 20년 차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네 네. 이제 한 15년 차거나 15년 차 정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처음 겪는 것 같아요. 이런 시장을? 네. 이런 시장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2008년 서버프라임 모기지 이후로는 이 정도의 급락과 급등을 보기 힘들었는데 이번 코로나 때는 그때를 좀 뛰어넘는 뛰어넘는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IMF 때나 리모사태 때는 좀 국지적인 성향이 강했다면 이번 같은 경우 전 세계적인 이슈였죠. 코로나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이슈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 시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끝났는지. 네. 그래서 역시 이제 제가 같이 대표님과 같이 시장에 대해서 보수적인 관점을 말씀드리고 있고 여전히 그런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결국은 인플레이션 리스크로 인한 시장 변동성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플레이션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완만하게 인플레이션 나오는 건 괜찮아요. 돈이 잘 돌고 있다는 거니까. 하지만 인플레이션 속도가 좀 빠를수록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좀 빠르게 진행됐을 때 그때 이제 부담이 되니까 그걸 시장은 가장 우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 시장의 수급을 보면 여전히 외국인이 현물 부분에서는 매도 우위를 좀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반면에 기관은 그래도 조금 사주는 움직임인데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올 것인지 그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금융 투자가 또 굵직굵직하게 사고 이런 모습도 좀 확인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지 그러니까 이어진다면 시장이 하단을 좀 지지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유동성에 의해서 밀려 올라왔으니까 그 유동성이 계속해서 살아나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그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유동성 부분에서는 약간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스닥 시장의 거래 대금이 많이 줄었어요. 맞습니다. 차트를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보다 거래 대금이 중요하니까 거래 대금을 보시면 이전 대비 이번 달에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 이제 개인 투자 분들이 무조건 주식을 산다고 수익이 나는 거 아니구나 라고 대부분 느끼셨을 것 같아서 약간 움츠리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래 대금 회복이 나타나는지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신규 상장주 필승 신화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는 그게 트리거가 됐죠. 그렇죠. SKI 때부터. 그때 이제 따상을 못 갔죠. 못 가고 상장하는 종목군들이 공모가도 밑돌른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내요. 이것도 유동성이 조금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감으로 한번 연결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번 주에 또 가상화폐 시장이 굉장히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항상 트리거가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 누구죠?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죠. 그로 인해서 하락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가상화폐 시장이랑 주식 시장이 어느 정도 연동성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생각해서 가상화폐 시장이 급락하면 그 돈이 주식 시장으로 간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달라요. 저는 같이 흔들릴 거라고 봐요. 그래서 가상화폐 시장이 급락하면 국내 주식 시장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 시장도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도 역시 만만치 않았고 다음 주도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종목은 압축해서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셔야겠다. 여전히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대표님은 한 주 동안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굉장히 깊은 공감을 하는 게 오랜만에 저랑 딱 생각이 맞는 분을 뵀어요. 왜냐하면 저는 좀 얼토당토 안 하다고 보는 게 이거 제 생각이에요. 그 가상화폐가 안 되면 주식 시장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돈이. 맞아요. 그런 논리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단계는 아니고 같은 편이라고 봐요. 저는. 오히려 언택트와 그다음에 컨택트의 어떠한 관계 속에서의 구분인 거지 즉 쉽게 말하면 언택트 쪽에서 자금이 나가면 컨택트로 가거나 아니면 자금이 이탈이 되는 거지 이 언택트 범주 안에서 자금이 나간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가상화폐도 어느 정도 대하 주식 시장으로 살아난다예요. 제가 볼 때는. 물가 상승 우려가 하면 똑같은 얘기가 돼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외국인이 지속적인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개인 투자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드려요. 그런데 제 얘기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 개인들이 돈 버는 장세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번에 정말 운이 좋았던 겁니다. 실력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안 들리세요. 저는 되게 답답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15년을 겪으면서 개인 투자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시장을 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건 그렇죠. 그게 참 그렇고.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드렸어요. 만약에 공매도 끝나고 나서 시장이 조금 하방을 멈추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 구세주는 연기금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 연기금이 뭐가 없다. 끈기가 없다. 연기금은 맨 처음에는 구세주처럼 등장해서 막 싸우다가 질 것 같으면 또 빠져요. 그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이번 주 시장을 딱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가상화폐라는 같은 아군이 무너지다 보니까 결국은 주 시장도 무너졌다고 봐요. 언택트 시대에서. 그리고 그 트리거는 일론 머스크였던 것 같아요. 물론 그냥 그냥 어떻게 보면 개연성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을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어쨌든 시장 자체가 아직은 좀 기회는 있다. 그래도. 기회는 있는데 잘 찾아야 되는데 옛날 같았을 경우는 이만큼의 기회가 있었다면 지금은 작은 기회. 그 작은 기회에서 큰 태연이 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